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성 최고의 주목 최칠성 역할을 맡은 소진섭입니다 오늘 이렇게 진짜 많이 오셨네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저희 또 구나운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진섭씨 오랜만에 구나운도로 스크린 복귀를 하시는데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저희 네 좀 오래간만에 영화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한테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 관객들만큼이나 소진섭씨에게도 이 구나운도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하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영화를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나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촬영하는 내내 너무나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제 찍어놓은 거 이제 모니터 할 때 저 같지가 않더라고요 또 다른 소진섭씨의 모습을 네 다른 소진섭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객들이 봤을 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소진섭씨의 모습을 아 그렇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진섭씨 현장에서 특별히 힘들었던 순간이나 기억나는 순간 있으십니까? 구나운도 같은 경우는 아마 배우나 스태프들이 단 한 장면도 편하게 촬영했던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사히 촬영 마쳤을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촬영을 임하는 자세가 벌써 배우분들 모두 편해서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지섭이 오빠는 어 좋겠다 오빠라고 부르고 지금 난리났어 지섭이 오빠에서 네네 이어가주시죠 저 오빠라고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네 진짜요 이 자리에 있어 늘 뭐라고 불렀어요? 뭐 기억이 없는데 뭐라고 불렀지? 삼촌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네 삼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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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살살살살살 어쨌든 고마워 미안해 지섭이 오빠는? 그 제가 한창 카드 마술 좋아할 때였는데 신기한 카드 마술도 많이 알려주시고 예 지섭 오빠 아 예 이 목욕탕 액션씬이 정말 인상 깊어요 아까 뭐 정도원 감독님도 극찬을 하셨는데 보호장비 없이 지금 짧은 훈도시만 입고 촬영에 임하셨는데 사실 위험첩만 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의 배우나 스태프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준비를 촬영하자면 한 달 반 정도 연습을 하고 촬영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촬영하는 데는 다치지 않고 예 무사히 촬영을 마쳤죠 아 정말 다행입니다 예 그 씬이 아마 영화 개봉하고 나면 굉장히 인상 깊은 씬으로 손꼽힐 것 같아요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신체검사 씬에서 보니까 우리 그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지섭씨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예 제가 지금 동선을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을 했으신 것 같아요 네 어느 노선으로 예예 아 근데 저같은 경우는 그 촬영할 동선을 빨리 체크하고 동선 체크 네 그 정도까지만 하고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송중기씨가 오늘 의상 색깔처럼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쪽이 예예 그리고 저녁을 제가 좀 많이 먹었고요 아 저녁을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예 소지섭씨 어떤 분입니까 아직 안 뽑으셨군요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너무 좋아요 질문 너무 좋아요 내가 운명할게요 자 D1 D1 다시 142번 알겠다 자 D존의 1번 142번 어디 계십니까 아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세요 네 우리 네이비 컬러의 티셔츠 일어나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저희 중계로 잡을게요 네 앞을 봐주시고요 예예 지금 어디 쫓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림이기 때문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계시다는 거 자 일어나주시고요 자 소지섭씨와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최여정씨예요 여정씨 여정씨 네 소지섭씨 꿀보이스로 여정씨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정씨 안녕하세요 질문을 형 땀나요 질문이 뭐냐면요 질문을 직접 해주시면 안 돼요? 그러면 마이크 전달을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마이크 전달 우리 스태프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 질문이 직접 들어야 됩니다 자 자 마이크 전달 저기 오른쪽에 네 우리 스태프께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스태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정씨 본인이 올린 질문 기억나요? 안 나요 그러면 내가 단어 하나를 던져줄게요 기억날 거예요 일본어를 단어로 넣었어요 간지 기억납니까? 아니요 여정씨 니가 쓴 거 맞아요? 네 맞죠? 그럼 제가 할게요 일단 마이크 들고 계시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간지가 철철 흘러내리나요 여정씨가 한 질문이에요 자 여정씨 좀만 앞쪽을 봐주시고요 소지섭씨 대답해 주시죠 팬이 올린 질문입니다 어우 날씨가 지금도 막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어 그냥 여러분들이 세뇌되신 것 같아요 계속 그렇다고 느낌을 가지시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 세뇌된 저희에게 겸손하신대요 세뇌된 저희에게 여정씨를 포함해서 그 눈빛 한 번 3초간 발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발사 여정씨 쓰러졌대요 여정씨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? 네 저 보고 계신 거 맞죠? 자 우리 화답 한 번 할까요 여정씨? 소지섭씨에게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나움도 천만 예 천만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여정씨께도 포스터 선물로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소지섭씨? 저는 3번 서은우재님 아 3번 노래 불렀던 대박이 예 진자에 가다가 위트 깨뿐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반전이 마음에 들었다 자 우재씨 나와주시고요 계단 조심해서 계단 조심해서 내려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 엄마가 팬이시라고요? 소지섭씨 옆을 지나가면서 엄마가 팬이에요 그리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어머니가 오늘 오시진 못했지만 소지섭씨 축하드리고요 모든 어머님들이 팬인 소지섭씨 예 여기 못 오신 어머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군함도 7월 20일 날 개봉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모든 분들이 아주 뜨거워지는 그런 감정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